으아! 잠깐 對不對 revenge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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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잠 잠잠 포인터 네 너 왜 수두가 났어? 수두요? 수두가 아니고 짱구 잠옷인데요 괜찮아? 짱구, 짱구 잠옷인데 어, 슬슬이요 슬슬이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자, 얘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우리 김봉준의 위로, 미소, 설설설이라고 하네요 아니 선생님, 걸포 제 친구입니다! 맞아요, 저희 친해요 우리는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네 보사원이 지금 수두가 걸렸음에도 불가능해요 빨리빨리 하는 상황이에요 저 삽들면 됩니까? 수두가 아니라? 아, 내고 짱구 잠옷인데 보지 않아? 아, 슬슬아 진짜 어려워 왜 이렇게 크게 웃어놔 너 옮길 거야, 옮길 거야 너 옮길 거야 안 돼, 안 돼, 우리 학교 안 가잖아 옮길 거야 당시 우리 랜드마크 건물 혹시 보았는가?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슬슬슬 가서 안내해주고 오게나 랜드마크 아무것도 못 봤어? 응, 아직 안 봤어 그냥 뭔가 소개시켜줄 때 보려고 미리 안 봤어 응, 맞아 맞아 가자 가자 이거 맞지? 이거 입구부터 봐야 되니까 이건 좀 봐 이거는 정말 콘서트장이야 우리 콘서트 못 봤지? 진짜 재밌었는데 아, 여기서 콘서트 와 여기 앉아서 보는 거야? 우와, 잘 만들었다 아, 좀 좀 뭔가 애매하긴 하다 근데 근데 좀 콘서트장 지금 좀 약간 그거 같다 어르신들 어? 약간 잔치하는 데 같다 가자 자, 첫 번째로 어 어르신 응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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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벚꽃나무네 근데 여기도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아 어 맞지, 맞지 어 예쁘다 이거 잘해놨다 귀여운데 야, 너 왜 다리에 털이 있어 털? 응 아니, 무릎뼈 무릎뼈야 무릎뼈 털 같은데? 다리에 털 났네 왁싱 좀 해 아, 겨울이잖아 인정 근데 내가 볼 때는 겉에만 구경해도 될 것 같아 응 아니야, 여기 어디 우와 야, 너랑 실물이랑 똑같이 났다 야 고마워 어 이건 뭐야 이게 양공장이야 아, 한번 가볼래 양공장 우와 올라가는 거 재밌지 아니? 어? 안 쏘야? 안 쏘요 여기서 뭘 얻는 거야? 뭘 채취하는 거야, 꿀? 뭐, 병이 있어야 될걸? 병이 있어야 될걸? 와, 신기하다 잘 만들어왔다 너가 만든 것 중에 이게 제일 예쁘다 진짜 예쁘다 괜찮이지? 그럼 안 돼 야자 나는 꿈이 있어 아, 나 이거 와, 이거 봤어, 봤어, 봤어 와, 이거 마침 밤이 됐다 맞아, 저번에 지나갈 때 볼 때 와, 이거 뭐냐 했는데 여기 우리 노랫자리 진짜 만들어놨어 아 아 이거 마이크야, 마이크? 와 진짜 예쁘다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밤에 한 번 더 먹어봐야겠다 어 뭐지 어 아니 양공 어쩔 수가 없구만 아, 대박 피카츄 금 쓰고 짱 달아올립니다 하하하하 개찰떡 개찰떡이다 그럼 가자 오케이 자, 일단 알트 탭하고 자, 부금 부금 전통력의 분포 호러 확인 김 사장님 탔습니다 갑자기 개무서워졌어 아, 무슨 소리 자, 일단 해야 할 것은 J를 눌러서 J 집에 가는 길이라고 좌표를 일단 찍어두세요 혼자 있어도 찾아올 수 있게끔 그리고 출발할 건데 왜 널 설설해 괜찮나 왜 들어갔어 폭이 위험하다니 휴, 다행이구만 설선 마이크 키고 우리만 따라다녀 언니가 밟은 데만 밟고 다녀 여기 여기서부터 너무 멀리 가면은 집에 돌아올 때 힘들기 때문에 이건 부금 때문에 힘듭니다 하하하하 부금이 너무 무섭습니다 부금 꼭 틀어야 합니까? 두 배로 무섭습니다 조회한다 독서적으로 팔 테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석영 레더렉을 다 개 박살해내면서 석영을 찾는다, 시시 시시 여우 아무데나 파 아, 석영이다, 석영이다 오, 좋아, 좋아 벌써 오, 석영이야, 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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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영 좋아, 좋아, 좋아 나도 보고 싶어 대신 막 머리 위에서 융암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어 오, 그럼 바로 광종하면 됩니까? 아니지 바로 그냥 잼싸게 네더렉으로 막아야지 아 아 맞다, 꿀찌는 남아서 석영 해 인정 나 꿀찌는 안 할 듯 나도 아닐 듯 남아 아니면 돼 아, 꿀 맞았습니다 전반전 추웅축습니다 아, 죽었다 어 야, 에스카 죽었어 인정 아 나 꿀찌는 안 할 듯 나 꿀찌는 남아서 꿀 맞았습니다 꿀 맞았습니다 전반전 추웅축습니다 야 진짜 죽자 죽는데? 아, 죽었다 어? 야, 에스카 죽었어 358-96 야, 빨리 가줘야 돼 어디라고? 358-96 그럼 나한테 믿나 가면? 바로 갈게요 358 나 여기 여기 침대가 여기 있어 정토대 아니, 용암에 빠져 죽었어? 어 어딨지? 들어갔다 석영 진짜 존나 많았는데 아, 그렇다 석영이 문제가 아니야 석영은 석영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네 장비가 다 높게 생겼는데 21? 네 인정님, 인정님 어? 지금 다 달리셨어요? 아, 네 아니, 아니, 여기 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진짜, 있다, 있다, 있다 이거 뭐야? 야, 이거 소리치라는 거 귀신다, 귀신다 아, 잠깐만 이거 바보야 야, 나가, 나가 강종이, 강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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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히 바보 너 어떻게 들어갔어 이거 물량동이 필요하십니까? 물량동이라 안 되는데 물량동이라 안 되는데 물량동이라 안 되는데 모래, 모래 꺼내야 되나? 어? 내 틀렸는데? 이따 있어 왜 있어? 날개도 있어, 혹시? 어, 있어 어, 뭐야 날개, 날개 설설이 죽겠다 설설아, 너 죽어 야! 이게 물, 아, 물로 안 꺼진다고 했지 이거 어떻게? 설설이 어떻게 살려? 이곳이 바로 지옥이네요 야, 좋아, 물량동 파이팅 투척이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아니, 먹는 거야, 먹어야 돼 아빠, 피 안 따라 응, 불 꺼졌다 어디 있어? 에스카? 얘들아, 여기 올라와 마을이야, 마을 계단 만들어야겠다 계단 이쪽으로 하면 돼 조심, 조심 오케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안 돼, Left CCPona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내가 어떻게 그래, 나가야 될 거 같은데? 너무 많아 강중해야 될 거 같아 そうだ 내 설 SD 아, 유쉽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어디, 돌칼! 저 앞에 다져! 돌포 언니가 부셨어! 아니, 몰랐어. 이거 어떻게 빼, 이거. 이거 어떻게 막아? 이거 내 도량골 막아? 아니, 이거 돌포 언니가 부셨어! 아니, 몰랐어. 이거 어떻게 빼, 이거. 이거 어떻게 막아? 이거 내 도량골 막아? 아, 어쩌게 나도 탔어, 나도 탔어. 아, 어쩌게 나도 탔어, 나도 탔어. 아니, 옆에 오는 길, 오는 길 만들어주려고 그랬지. 키키 기획 사고 찼네. 아,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아무도 얘기 안 해줬는데. 내 설코가 하나 탄 거 같아. 아니야, 빨간색 있어, 빨간색 있어. 대박. 지금 다 죽었어? 저는 지금 네더링 위에 서 있어요. 아, 그럼 상관없어. 어쩔 수 없어. 네더링 위에 서 있는데 피가 너무 없어요. 만약에 제가 죽으면... 아니, 많이 안 좋을 거 같은데? 안 좋을 거 같은데. 만약에 제가 죽으면 템을 다 먹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어, 안 죽었다, 안 죽었다! 어, 돌포다, 살이 죽었다! 어딨어, 어딨어?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생선하게 나이스입니다. 아, 어지러워. 나 지금 쳐다봐요. 감자, 감자 먹어! 감자 먹어, 감자. 설사라, 감자 먹어. 오는 사람도 기빨린다. 아, 씨. 아, 감자 먹어! 아니, 공포음악 좀 꺼도 돼? 공포음악 때문에 내가... 내 꺼내요, 꺼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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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포음악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네. 이것부터 껐어야 되는데. 아무튼 꺼달라 말을 안 해줘가지고. 선생님이 좀 꺼지요. 어, 그렇게 설치해도 돼요? 야, 용암 약 팔면 안 돼, 설사라. 야, 파지마, 파지마, 바보야. 파란색 설치인데 어디 갔지?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거기? 어디 가지 말자. wouldn't you go guards supporting threats? 자기 땅을 떠났어. 저기, 자기 땅을 떠났어. 가지 마. Botan. 가지 마다. 자존이. 주자 왜 어떻게 가는 거야. 여기, 동물 부정 허리 잠깐만 CODY 누나 캠슐 닮았어! 어 뭐야! 뭐? 아니!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출발하자! 꺼 꺼 꺼 꺼 그냥 꺼! 출발하자 누나! 119 하자! 왜 위에서부터 난리야 여기는? 119 세트 티저님 감사합니다! 설설설이가 파지 말라 했는데 갑자기 벽을 뚫더니 용암이 와르르르르르르르르 아 성격이 이거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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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번 봐 이거 한 번 봐 야 자 다들 이제 철수한다 알았나? 철수 제발 가고 싶어요 자 철수한다 집으로 안내하도록 네 가자 안규 언니와 섹시피그에게 다들 감사의 인사 하나 둘 셋 하면 감사합니다 소방관님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소방관님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얘들아 너희 캔거 누구 코에 갖다 붙여 어 서경 블록이 이게 겨우 이게 고작 한 개야 이렇게 해야 이게 고작 한 개 되는 거야 안 되겠다 내일 다시 간다 알았나? 알겠나? 다들 되다 서경? 캐러 갔는데 오스카가 욕심부려서 아래까지 가서 죽는 바람에 생지옥을 맛봤다 근데 나는 모르고 했다지만 설삼이는 뭐지? 벽 캐지 말라 아내가 밤에 또 가자는데 아내가 밤에 또 가자 아내가 잔인다고 아내가To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